전국에 있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아수라 발발타. 이게 뭐냐고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영화 타짜에 평경장이라고 전국적인 엄청 화투, 노름의 고수가 있는데요. 우리 곤이라고 남자 주인공을 수제들하고 키우면서 노름을 할 때마다 도박을 할 때마다 아수라 발발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에 대해서 선생님도 좀 찾아봤는데 너무 인상적이라 찾아봤는데 아수라가 불교에서 나오는 악귀, 악귀. 아수라라는 영화도 있어요. 사실 아수라가 악귀. 뭔가 온갖 나쁜 의도와 사기와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기운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세상. 이걸 아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수라에서 뭔가 이렇게 원래 살발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 난 발발타래. 근데 아수라 발발타 이러면서 그 아수라의 공간에서 한절기 선강 같은 어떤 희망과 뭔가 번뜩이는 어떤 기지로 그리고 또 용기로 그 공간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누가 그럴 듯한 해석을 해 놓더라고요. 딱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퀘스트를 살짝 봤는데 뭐야 아수라 딱 봤는데 나는 9평 이후에 다운되지 않았고 9평 이후에 오히려 와 원기 충만 난 9평 이후에 완전히 컨디션이 업 됐어. 그럼 이 퀘스트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9평 이후에 뭔가 다운돼 가지고 뭔가 난 의욕이 좀 없어졌고 다운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공부 효율이 좀 떨어졌고 집중이 잘 안 돼. 아니면 9평 이후에 나는 수능을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잘 쳐야 되나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와 숫자들만 쫙 깔아 놨는데 난수표 같죠 여러분. 뭔 거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추측. 무슨 숫자들일까요. 선생님이 뭐 이상한 거 갖고 왔겠어요. 우리와 관련된 숫자겠죠. 자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1컷 2컷 3컷 4컷 5컷을 과목별로 확통기하 확통미적 기하 세 과목에 1컷 2컷 3컷 4컷을 이렇게 그대로 원점수 기준으로 뽑아온 겁니다. 그럼 맞춰 보세요. 언제 시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데이터들의 특징을 빨리 한번 캐치해 보세요.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9평이 셋 중에 있는데 1컷 2컷 3컷 4컷 5컷이에요. 이번 9평이 셋 중에 있는데 누굴까요. 이번 9평이 셋 중에 있어요. 작년 수능 이번 6평 이번 9평입니다. 데이터만 보세요. 점수만 보세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와 이번 9평 진짜 쉬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혀 안 들죠. 이번 6평 진짜 어려웠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전혀 안 들잖아요. 그냥 다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 수능이나 이번 6평이나 9평이나 사실 이거 전에 작년 9평이나 작년 6평도 있는데 다 비슷해요.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서 9평 직후에 강건한 기조가 형성됐다 이런 총평도 내렸었는데 1컷은 딱 여기 좀 조금 쉬웠죠. 85, 84 요거가 조금 확피 통해 요새 조금 1컷이 좀 높습니다. 80점대 중후반을 기준으로 형성돼 있고 2컷은 70점대와 80점 초에 3컷은 딱 60점대. 4컷은 50점대 초 5컷은 30점대 초 중에 형성된 요 아트한 분포. 야 예술적이다.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시험들이 아주 골고루 아주 골고루 변별력을 아주 잘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9평을 쉬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은 것 같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운된 사람 들어와 이랬잖아요. 다운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 이번 9평 쉬웠는데 나만 못 본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안 쉬웠어. 아니 1컷이 이렇게 나온 시험이 어디 쉬워요. 안 쉬웠어요. 6평에 비해서도 쉽지 않고 다 비슷했어요. 오히려 있잖아. 이 9평 이번 시험이나 6평 이런 시험을 좀 쉽다고 느끼는 사람들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 자체가 너무 과거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킬러 문제들에 비해 지금 현재 킬러들의 호흡이 짧아. 그 점은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정도는 더 높은 게 맞는데 옛날 킬러가. 그런데 지금은 한 8문제 정도가 골고루 여러 군데서 굉장히 뭐랄까요. 발목을 잡기 딱 좋게 출제되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그냥 어려운 거지. 점수를 보세요. 오히려 있잖아. 봐. 가나형 시절 있잖아. 가나형 시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가나형 시절에는 1컷이 90이었어요. 2컷이 88이었어요. 선택과목이 없으니까 가나가 거의 비슷했어요. 3컷이 84였어요. 와 거의 이렇게 해제됐다니까. 4컷이 이제 조금 벌어졌어. 7, 6. 5컷이 한 쭉 내려갔어요. 한 60점대 정도. 이건 좀 자신이 없다. 한 72였던 것 같아요. 여기 한 50점대 어쩌고 되는 것 같고요. 여러분. 아니 이 시험을 누가 싶다 그래. 시험은 이제 우리의 선택과목 수능 수학은 상당할 정도로 강경한 시험이 됐어요. 강력하게 변별력을 확보하는 시험이 됐다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5등급. 반 맞출 수 있었어. 5등급도. 가나형 시절에는 하나 틀리면 그냥 바로 그냥 정답. 등급이 하나씩 내려갔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험은 결코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 여러분 있잖아. 이 100점 있잖아요. 100점의 표준 점수는 145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땐 기껏해야 136 정도 나오고 있거든. 작년에 146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표준 점수는 하늘을 찔러. 그런데 등급 컷은 쫙 벌어져 있는 시험. 표준 점수도 정말 낮아. 100점의 표준 점수도 낮은데 하나 틀리면 그냥 막 바로바로 미끄러지는 시험. 여러분 여러분 객관적으로 말이야 시험의 성격상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기가 딱 좋은 진짜 실력을 평가하기가 딱 좋은 시험이 이쪽이에요. 이쪽이야. 어느 쪽이에요. 이게 상식에 속하는 건데 이쪽이죠. 이쪽은 어떤 시험이냐면 실수하면 1년이 날아가는 시험이야. 킬러 3개 중에 2개 맞춰야 1등급이고 하나는 맞춰야 1등급이고 다 틀리면 2등급이고 킬러가 아닌 거 틀리면 3등급이 돼버려요. 실수를 하면 그냥 등급이 내려가는 비인간적인 시험이라니까 이 시험은 시간 조절이 중요한 시험 이 시험은 시간 조절이 아니야 그냥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어려운 시험 근데 전도된 반응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반응들이 너무 많냐면 문제 쉽잖아. 문제 쉽잖아. 그러면 이 시험을 좀 어렵게 친 우리들은 어떤 반응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는 못 쳤는데 위축되죠. 내 점수가 꽝이에요. 그럼 내가 바본가? 아니 바보 나는 누구한테 말하기도 좀 그래. 그때 누군가 와서 나한테 한마디 해줘요. 네 문제가 아니야. 네가 시험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시험을 운영을 잘해야 돼.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실수를 줄여야 돼. 와 상황이 이렇게 거꾸로 해석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이고 11번도 어려울 수 있고 12번도 어려울 수 있고 13번도 어려울 수 있고 아니 문제가 킬러가 아니어도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조건을 잠깐 오독해. 그래서 틀려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복잡하고 긴 문제가 어려운 거라는 그 기준을 좀 바꿔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인데 시간 관리가 관건이라는 광범위하게 생기고 있는 오해들 개뿔 시간 관리가 관건이라니 시간 관리는 관건이 아니라 실력이 관건이에요. 시간 관리는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정도로 충분해요.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면서 약점 체크를 하시고 우리는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실력을 향상시켜야지 이제 실력 향상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핵심이야라고 자꾸 생각이 흘러가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장담합니다. 선생님이. 앞에 데이터 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변함없이 이 기조로 나온다니까 여러분만 예외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이 점수였던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서 또 발목이 잡힐 거라고 어떤 문제에서 또 당황하게 될 거라고 우리의 목표가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알겠니? 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에 빠져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또 해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해왔거든? 그리고 있잖아. 무엇보다 있잖아. 여섯 번의 시험이 있었어. 예시문항까지. 그리고 이제 여덟 문항 있잖아. 세 문항이 아니라 중킬러 여덟 문항이 관건이죠? 여덟 문항 중에 다섯 문항은 평균적으로 다섯 문항은요. 뭐가 나올지 윤곽이 다 잡혀있어. 이건 선생님이 우기는 게 아니라 최근 여섯 번의 기출을 통해서 있잖아. 이제는 최근 기출 이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꽤 복잡해졌죠. 좀 난이도가 높아졌죠. 잡혀 푸는 거 삼각함수는 그래프랑 사인코사인이잖아요. 수열은 점화식 발견적 추론이거나 등차 등비 추론형 문항이잖아요. 수2는 기출 유형 플러스 여러 가지 변주들이잖아. 이 방향으로. 그런데 또 새로운 게 그게 지업이든 고2 내신형 문제든 아니면 사관학교에서 어디서 본 듯한 스타일의 문제든 새로운 게 나와봐야 두세 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최근 기출 문제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진짜 감 안 잡히면 여름방학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썸머부스터 내려받아서 한번 보세요. 최근 기출 유형들 거기 다 있습니다. 그것이 몸통이야. 그걸 밉천삼아 수능장에 가면 돼요. 진짜 모를 리가 없어요. 하지만 겁나요. 선생님 요즘 상담을 해보니까 있잖아. 사실은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팩트고 진실인데 여러분 겁나는 건 있잖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사람이 공부를 별로 안 하는 사람은 겁날 리가 없어. 그렇잖아.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겁나. 이거는 진짜 도둑농심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겁나. 그냥 수능시험장에 가서 열심히 풀고 찍어. 겁나는 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칠까 봐. 그 결과가 엉뚱하게 나올까 봐 겁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진짜 스스로 스스로 겁나는 부분도 있는데 주변에서 이 시험 쉬웠으니까 그런데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라는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하니까 본인이 더 위축돼서 그게 증폭된 게 큰 것 같아요. 겁내지 마세요. 모두가 입시할 때는 대한민국 입시는 거의 한 70년간 전국 국민의 전 국민의 염원이었고 그 외에 옛날 우리 학부모님들은 엿 사다가 그 대학교 정문에 엿 붙이고 염원하고 이런 전 국민의 염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학교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나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통과 의뢰를 겪고 있는 거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겁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니까 겁내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긴장감은 여러분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에 불과할 테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수능 이후에 에휴 수능이 아니다. 구평 이후에 뭔가 좀 다운된 여러분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캐스트를 찍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다음 주부터 선생님이 캐스트를 이런 좀 실질적인 의미로 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해. 최소한 이건 하고 가. 이건 하고 가. 우리 기출문제 선별집도 올려드릴 거거든. 이거 하고 가. 이거 하고 가. 이런 좀 실질적인 가이드를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은 정말 변별력이 있는 어려운 수능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수능을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만점이고 표준 점수로 보답을 받을 겁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용기 냅시다.